지금 코리아나 미술관에서는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동시에 예술적이고 창조적 행위인 걷기에 주목하는 국제기획전 스텝스텝이 열리고 있습니다. 터벅터벅 느릿한 걸음, 사뿐사뿐 가벼운 걸음, 여러분의 스텝은 어떤 모습인가요? 전시의 제목에 들어간 스텝은 걸음을 뜻하는 동시에 춤의 기본 단위가 되는 발의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걷기와 춤추기의 스텝이 교차하며 만들어내는 공동의 안무를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브루스 나우만과 차이밍량의 걸음은 신체의 움직임에 주목하게 합니다. 자신의 신체를 예술의 매체로 삼은 브루스 나우만은 몸을 S자로 비튼 콘트라 포스터 자세의 걷기와 정사각형 둘레를 따라 엄격하고 과장된 걸음을 이어가는 걷기를 수행합니다. 차이밍량 작품에서의 걸음은 매우 느립니다. 도시 속에서 빨간 버비를 입고 맨발로 걷는 행자의 고되고 느린 걸음은 우리 삶의 속도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에브리오션 휴즈와 클라라리덴은 도심 속 공공의 장소를 개인적 행위로 가로지르며 일상의 걷기를 전복시킵니다. 걷기의 수직성을 의도적으로 포기한 채 광장 바닥에 누워 수평적 걷기를 시도하는 에브리오션 휴즈의 2채널 비디오 속 퍼포머의 걸음은 저항의 몸짓으로 느껴집니다. 비스튬한 스크린 속 클라라리덴은 도시의 거리를 걷다가 바닥에 몸을 맞대며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걷는 행위를 반복합니다. 작품 제목 그라운딩은 심리학에서 불안을 느낄 때 지금 여기에 현실에 접촉하며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기법으로 작가는 이를 안무적 몸짓으로 연결시킵니다. 또 다른 작품에서는 문어클을 통해 도시 공간에 보이지 않는 맥락을 가로지르고 개인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안무는 저항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폴림부드리 레나테 로렌츠는 신발을 거꾸로 신어 저기 방향을 알 수 없게 하는 크루드족 게릴라 여성들의 전실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듯 하면서도 거꾸로 움직이는 모호한 안무를 통해 저항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합니다. 영상이 꺼지고 조명이 반짝이면 관람객이 있던 곳은 무대로 변합니다. 댄스플로어 위에서 자유롭게 걸음을 옮기며 움직여 보세요. 한편 신재현과 강사경은 여럿이 함께 뵙는 스텝을 선보입니다. 신재현은 동일한 지시문을 듣고 그에 따라 동작을 수행할 때 서로 다른 퍼포머들이 만들어내는 걸음과 움직임의 차이에 주목합니다. MP3 댄스 스텝은 이번 전시를 위해 제작된 관객 참여형 작품인데요. 지시문 사운드와 퍼포머의 몸짓을 담은 4개의 영상과 함께 비어있는 모니터가 있습니다. 당신을 이 자리에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 퍼포머가 되어 작품을 완성시켜주세요. 강사경은 우리나라 전통학보인 정간보를 재해석하고 그 위로 다양한 움직임을 수놓아 공동의 안무를 만들어냅니다. 작품 사이사이를 거니며 작품 속 움직임과 박자를 머릿속에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전시 작품 외에도 전시를 더욱 풍성하게 관람하기 위한 아카이브 앤 드로잉 존이 C큐브 지하 2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드로잉 존에서 강석영 작가가 재해석한 정간부 위에 여러분의 걸음을 상상하며 직접 움직임을 그려보세요. 같은 공간에 마련된 아카이브 존에서는 전시와 관련된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나 미술관 개관 20주년 기념 국제기획전 스텝스텝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일상적 몸짓인 걷기를 안무적으로 바라본 예술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통해 그 행위에 깃든 사회적 의미를 다각도로 사유해볼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전시를 통해 일상의 발걸음을 새롭게 마주하게 되길 기대하며 코리아나 미술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코리아나 미술관